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설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호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1월 2일날 복음으로 여는 새해 로마서 강의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2022년 이제 마지막 52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성탄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는 경우가 하슬 많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2011년 또 2016년 이후로 또 오래 그렇게 좀 겹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탄절과 주일이 함께하는 더욱 풍성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 주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항상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크리스마스에 더 민감하고 더 들뜨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잔치 할 때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거기에 산타클로스가 들어오고 또 성탄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 메리는 그야말로 즐거운 겁니다. 왜 즐겁냐 크리스마스거든요. 바로 크리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날을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리자라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신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인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전도하고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저희가 또 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서론에 크리스마스의 이 상징 색 칼라 빨간색과 초록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산타클러스의 옷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그 성탄 트리를 생각하지만 바로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초록색은 1년 내내 초록색 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성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옥수를 많이 사용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빨간색 초록색 생각할 때마다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을 믿을 때에 온전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 불신자 수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을 통해서 단절된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화목관계로 회복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감사, 평안 이 평화가 회복이 된 겁니다. 목사님께서 팍스 로마나와 팍스 크리스타를 크리스티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의 평화거든요. 1세기, 2세기 때 로마 제국이 만든 전쟁 없는 시대 그들이 만든 평화는 외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팍스 크리스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평화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축복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리뽀서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리뽀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 무려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사도바울인 12절에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상황에 가져온 결과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결과를 말하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사도바울의 반응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이유를 발견하시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2, 3, 7나라와 5천 종족 복음하의 주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리뽀 교인들, 사도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아 이제는 복음 사역에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겠구나 굉장히 성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제수로 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가택 연금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택에 연금된 상태니까 사도행전 28장 30자 31자리도 나와 있습니다. 셋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을 만나러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자격을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는 이제는 가택 연금 수준이 아니라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이제는 갇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가 다 봉쇄된 상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타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세를 몸소 사도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바울이 보여준 믿음은 도리어 신앙이다. 도리어. 도리어. 자 여러분 시위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마 황제의 친위부대 황제가 내린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충성된 정의부대고 또 엘리트로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곳에서 완전 자유를 봉쇄당했고 더더욱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코 기뻐할 수 없었고 또 절망하는 것이 누가 봐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이유가 복음 전파의 진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전. 프로코페라는 군대의 용어고 앞에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전차 부대의 활력을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로마 공병대가 했습니다. 거림돌아 있냐.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거림돌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도바울이 이 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로마 공병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은 것처럼 결코 복음 전파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진전되어는가 바울은 감옥 안에서 6시간씩 사교대를 하는 4명의 군사 곱하기 4 하면 여러분 16명이 나오죠. 엘리트 16명의 군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갈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참된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또 자기 지들을 만나는 그 누군 제3자들에게 또 이 복음은 전파가 됐겠죠.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 바로 로마 황제 가족들까지 이 복음이 꽂히게 되어집니다. 자유가 없고 또 형벌과 죄인의 신분의 감시와 통제의 아이콘이었던 이 감옥 안이 오히려 구원의 초소가 되어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오히려 자유케 하는 미션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죄인으로 육신을 매여 있을지언정 바로 그에게 그가 가진 복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가 늘 너무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즐겁겠습니까? 거기서 욕구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번영 신학도 있고요. 실제로 교회에 오면 복받는다. 없던 돈도 생기고 있던 질병도 해결된다. 이런 기복신앙인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기쁨의 근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내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진전되어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제와 사건은 나를 매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새가족위원회로 담당을 다시 하고 복귀하게 되면서 어제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사주 수료자들이나 영접반에 오신 분들한테 소정의 선물을 늘 드리고는 있지만 어제는 성탄주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해서 저희가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선물을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주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난주도 한 10여 명의 북한 성교구 우리가 세터문이라고 하죠. 북한 현장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수료를 하셨고 어제도 한 분의 수료자가 있으셨고 그 외에 11명의 수료자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들 끌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허리 아파서. 이분이 탈북하는 가정 속에 추락을 하셔가지고 척추가 완전히 나가신 거예요. 어르신이 완전히 척추가 휘 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추운 날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날씨는 뭐 북한 날씨 10월 날씨도 안 됩니다.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참 우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솔직히 여러분 어찌 됐건 종교의 자유는 있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정말 하나님 불렀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끌려간다는 거죠. 내가 이 남한 와서 정말 이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어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 우리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 좋은 환경 속에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성된 자는 북기 땅에서는 북려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정말 이 남한으로 와서 하나님을 정말 구별되게 그 한 영혼을 부르신 걸 보고 또 감격했고 제가 어제 산부예배 들으면서도 목사님께서 돌아온 무속 께서 돌아온 그 자매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고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구별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상상도 해봤어요. 빌리뽀 교인들 아마 거기 수석 장로는 그 감옥의 간수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했던 그 간수가 수석 장로가 됐을 거고 수석 집사는 아마 루디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무속에서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 여정은 아마 본인이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구제의 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다양한 빌리뽀 교인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갖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에 빌리뽀에서 강의하실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면 그건 슬픔이 아니고 불신앙 내가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복음이 주는 근원적인 기쁨 누리시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고한 기쁨입니다. 오늘 15제를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판하니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확연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사도바울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성도인들인데 이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대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올인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평소 사도바울에 시계질투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나 전혀 복음을 반대했던 자들은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있긴 했는데 사도바울이 워낙 뛰어난 전도자였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시계질투도 나고 그런데 바울이 갇혔어요. 야 그러면 이참에 우리도 바울처럼 한 번 우리도 좀 전해보자 우리도 한 번 떠보자 뭐 선한 동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들이 이거를 기회 삼아서 경쟁심을 갖고 좀 시계와 질투는 있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모습을 본 사도바울 모든 생각과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18절에 거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조금 나를 시계하고 질투하고 경쟁상대 신고 아니 뭐 감옥에 있는 나 나를 위로해지지 못할 방지 나를 또 비방하고 이걸 기회삼냐 사실은 조금 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비방당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급차를 실려온 환자를 살리는데 1분 2초가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뭐 언제 서류 접수하고 언제 순서 다 지켜서 병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 살리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급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시급한 겁니다. 누가 나를 비방했네 어째네 문제사건이네 이거 따진다는 건 이미 시급상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위선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무슨 방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바울 어찌 보면 자신을 감시하는 시위대 군의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내 사람을 만든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수용하는 정말 그 복음의 수월과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아도 진짜 복음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내 편이 돼주시고 나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시계질통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우호적인 사람만 복음 전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인격적으로 뭐 놔요. 조금 삶이나 규모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쓰고 사도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접화된다 하면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나를 다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도 하십니다. 감옥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도바울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께 100% 영광을 못 돌린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좀 기도했고 그래도 내가 복음 전했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만나러 갔으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뜻하는 어찌 보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둘 다 현지형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써있지만 원어 시제를 보면 첫 번째 기뻐한다는 것은 현지형 뒤에 나오는 기뻐한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거야 라는 미래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고 내일도 기뻐하셔야 되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형으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양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고백처럼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로 인한 폭발적인 기쁨이 있는가 빌리포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만큼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아홉 번 나오는 단어가 보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금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보금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 보금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 되어지는 만큼 내 안의 기쁨은 자동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기뻐하면요. 우리의 기쁨은 확고할 수가 없습니다. 늘 흔들려야 됩니다. 늘 흔들려야 됩니다. 창세기의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기쁨의 근간이 된다면 우리는요. 안 되고 낙심되고 경제 문제 오고 무너지고 실패하면 우리는 늘 확고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38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산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확고한 기쁨 쭉 갈 수 있습니다. 일만 출석 성도를 향한 또 특별히 스타트만 운동 이걸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전도대상자 선정하고 또 그 대상자를 만나고 그 대상자가 교회로 초청되어 오고 그리고 교회화 되어지는 정착의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3인 1조는 단순히 세가족 정착뿐만 아니라 장단계 결석자들 우리가 나가서도 여러분 맨땅에 해딩하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도 한 번이라도 우리 예원이란 땅을 밟았던 자들 그래도 우리 교적에 남아있는 그 성도 조금만 손 내밀어주면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끌어주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끌어주고 그 부분에 답만 주면 올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단계 결석자들과 불신 영혼들을 교회화 예배화 시키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살인의 확광 기쁨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프톨로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물학이죠. 선물학 존 롤린이라는 사업가가 만든 합성어입니다. 선물을 의미하는 기프트와 학문을 의미하는 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선물학 자 선물도 전략이고 선물의 힘에 대해서 사실은 적은 책입니다. 실제로 이 롤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던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업가들은 선물을 받는 고객의 입장이 한번 되어봐라.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감동된 선물을 전달하면 그것은 그냥 선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회로 돌아온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의 취향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냥 뭐 남아서 하나 주거나 아니면 그냥 난 안 쓰는 거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까 했을 때 좀 주기 아까운 거 있잖아요. 나도 쓰고 싶은데 이런 걸 줘요. 그럼 상대방도 거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어제 강단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받았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인생까지 바꾼다라고 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줄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가 어느 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전도 대상자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줄 것인가 과연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요. 다 3인 1조로 통하더라고요. 함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어느 타이밍에 이 복음을 제시하고 언제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등등 어제 설교 인삿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늘 마태복음 16장 11조를 고백하기 전에 인삿말 목사님 그 인삿말 이후에 하시는 것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인삿말 성탄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프톨로지가 바로 성탄이고 이 선물이 우리 인생을 180도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선물을 내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넘어 이 선물을 전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삼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물 24시 누리시고 또 불신 영혼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는 성탄의 전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